다 같이 먹고 싶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고? 진짜 진짜 더 시켜야겠어 뭐라고? 좋아! 너 어디? 티비 안녕하세요 우리는 좋아 뚜지에요 안녕하세요 와 앞에 접시 뭐야 아파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나죠? 아빠가 오늘은 우리 뚜아뚜지를 위해 햄버거를 시켰는데 일단 요즘 핫하다는 버거킹 시켰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맥도날드가 요즘에 초심을 찾았다고 하죠? 맥도날드에서 시켰어요 맥도날드가 뭐지? 뭔가 요즘에 인터넷으로 볼 때 초심을 찾았대 빵이 바뀌고 혜자스럽게 바뀌었다고 해서 오늘 맥도날드와 버거킹의 대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게 더 맛있는지 쏙쏙들이 한번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! 그러면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! 영상 시작합니다 뿌잉뿌잉 뿌잉뿌잉 자 일단은 버거킹에서는요 어 아이고 아이고 보여주세요 오 따끈따끈하다 네 따끈따끈해요 뭐냐면요 아빠 상어버거 이건 아빠 상어버거래 이거는 엄마 상어버거 그리고 이게 엄마 상어래 와우 치킨 엄마 상어 그 다음에 아빠 상어버거 이게 애기 상어래 오 따뜻해 맥도날드의 가장 베스트셀러 맥맥 그리고 정말 아빠가 좋아하는 건데요 코톡바운더 치즈버거 입니다 자 이렇게 구경시켰어요 짜 짜 짜 우우 깜빡이네 깜빡이 아빠 꺼도 했었는데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켰습니다 버거킹 대 맥도날드 한판 대결 과연 어떤게 더 맛있을까요? 둘 다 맛있겠죠 한번 먹어볼까요? 먹어볼까요? 좋아요 선생님 감자튀김 비교는 의미 없지만 음 맛있다 버거킹 감자튀김이 훨씬 뜨거워요 그쵸 다 좀 바삭바삭한거는 맥도날드가 더 그렇고 아빠 진짜 맛있다 이쪽엔 버거킹 아빠 상어 새우버거구요 이쪽은 리뉴얼된 빅맥 입니다 와 빵에 여기는 좀 반질반질한데 깨가 없구요 요거는 좀 반질반질하고 깨가 올라가 있어요 야 맞아 근데 아기상으로 버거거든요 아니아니 아빠만 버거거든요 깨가 없어요 깨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보다 이게 더 색깔이 연해 연해? 그렇지 이게 더 진하고 누가봐도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네요 이게 진하고 이게 연하고 이게 깨 같고 이건 깨 있을까 알았어요 이거는 패티가 새우로 만든거겠죠? 새우버거니까 그 다음에 빅맥은 뭐 말 안해도 아시겠죠 저 이거 먹고 싶어요 네 알겠어요 일단은 햄버거는 이게 그러면 이름이 아빠 상어 새우버거 맥도날드는 근데 아빠가 빅맥을 정말 좋아해 근데 그동안은 조금 약간 조금 퀄리티가 안 좋아졌었는데 이번에 뭔가 바뀌었다고 해서 한번 시켜봤어요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 하나씩 제가 걷어내 볼게요 안을 한번 또 보여 드려야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일단 일단 일단씩 걷어내 보겠습니다 아빠 상어버거 버거킹 자 한번 걷어내 볼게요 자 빵을 걷어내니까 토마토 양파 그 다음에 새우 패티 소스 이렇게 있네요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? 피클소스 그쵸 피클소스에요 이거 티비에서 많이 봤어요 아 봤어요? Pad 그리고 토마토 올려주고 cassette 빵 새우 패티 밑에 선생닭 이렇게 새고기 패티가 한 장 더 있네요 이렇게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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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뭔가 좀 특이한데요 네 그 다음에 빅맥을 보겠어요 와우 빅맥 빵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진짜 반질반질하게 응 원래 안그래거든 Captain 자 일단 이게 정말 햄버거 빵 같긴 하네요 그쵸? 자 하나 걷어내면 아니 잠깐만 잠깐만 고기가 이렇게 두 개 들어있어 네 원래 빅맥은 두 개 들어있어 뭘 왜 얘기야 아니요 자 빅맥은 근데 소스가 소스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거든요 자 일단 한 장 걷어내볼게요 패티를 한 장 걷어내면 패티 자 빵 사이에 피클과 양상추와 소스가 있어요 그거 알아요? 잠깐만 잠깐만 아니 잠깐만 여기에 피클소스가 있잖아요 근데 왜 여기에 피클 여기에 피클 여기에 피클 소스가 있는데 왜 여기에 피클이 들어있죠? 사실 이상하네요 뭐가 이상하죠? 자 일단은 이제 걷어내보면 이상해 자 여기 패티가 한 장 더 있고 그 밑에는 치즈가 깔려있습니다 오이구 소스 봐 확실히 좀 많이 바뀌긴 했다 원래 빅맥은 소스 맛인데 소스가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저도 먹어봅시다 어때요? 맛이?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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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소스랑 땅밖에 못 먹었어요 아 패티가 뒤로 밀려서 소스랑 빵만 먹었어? 먹을 수도 있지 뭐 왜그래 엄마 상어버거에는 특이하게 고추가 들어가네요 고추가 많이 있어요 맵겠는데요 음! 새우 새우 맛이 어때요? 좋아요? 철저하게 외면받는 우리 맥도날드 식구들 너네들은 이 버거킹이 더 좋다 이거지? 응 나는 이게 더 좋아 왜? 맥도날드 맥도날드 매니아거든 근데 솔직히 그동안 뭔가 좀 변한거 같아서 안먹었었는데 이제는 진짜 많이 먹어야 되겠어 빵 뺀질뺀질한거 보소 이야 모형 아니야? 빅맥이 최고거든 왜? 다 같이 먹고싶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고? 진짜 진짜 더 시켜야겠어 뭐라고? 뭘 뭘 뭘 더 시켜 더 시키긴 더 시켜야겠어 음 1인분 더 추가해주세요 아 많아 아직 봐봐 이 쿼터파운더 치즈는 엄마가 좋아하는거니까 엄마주고 그리고 빅맥은 아빠 먹고 이것도 아빠가 먹고 아빠 두개 엄마 하나 이렇게 먹으면 딱 맞을거 같아 엄마의 허락을 받고 쿼터파운더 치즈 버거를 일단 보여 드리려고 일단 깠습니다 이야 우와 치즈가 얼마큼 들어있는거야 치즈랑 이거 원래 케첩이랑 치즈 마시거든요 쿼터파운드는 진짜 맛있다 자 오늘 이렇게 버거킹과 맥도날드 햄버거를 시켜봤는데 자 평점을 매겨서 대결을 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버거킹만 선택해서 대결을 할 수가 없어요 맥도날드 미안 자 그럼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시구요 저희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